어른이날 라이브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5월 5일 평화로운 건프라 연구소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스한 연구원이 아트나이프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게 된 그 끔찍한 사건 피를 먹는 마검이라 소문이 무성한 아트나이프 또 하나의 희생자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스한 연구원이 아트나이프 사용법을 배운 건프라 연구소 수강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제작진은 하스한 연구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아트나이프 쓰시다가 다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세요? 아 뭐 그런 걸요 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가세요 아니 배울 거 다 배워놓고 아 할 말 없다고요 다 배웠는데 그렇게 아트나이프 쓰시겠어요 손 다친긴 사실이냐고요 안녕히 가세요 강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하스한 연구원 하지만 우리 제작진은 끈질긴 설득 끝에 하스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원래 그렇게 잘 배워가지고 안 다치고 잘하고 있었는데 아 그날따라 갑자기 딴 생각이 나가지고 아 다시는 안 다치고 싶어요 진짜 아 여러분도 이 기회에 잘 배우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다친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피를 먹는 마감 피를 먹는 마감 아트나이프 과연 피를 안을리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박사삼담소 3화에서 아트나이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불 꺼야 되는데 아트나이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아트나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아트나이프가 있어도 손을 다치는 케이스가 많아서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안 다치게 아트나이프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차용 리퍼로 크게 크게 잘라보도록 하죠 궁극리퍼가 있어도 가끔은 자르다 보면 조금씩 많이 남죠 그런 경우에 아트나이프를 사용하게 되고 언더게이트도 깔끔하게 다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트나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게이트가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아트나이프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자르다가 조금만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요정도만 남겨놓고 아트나이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트나이프 쓰시다가 다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아트나이프를 그냥 그대로 위로 자르려고 하셔서 그래요 아트나이프는 위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비비면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날을 사용하면서 비비면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냥 위로만 자르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애가 이렇게 튕겨나가요 그러면 손이 다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비비면서 잘라 주세요 포를 뜨듯이 살짝 이러면 힘이 안 들어가서 손이 다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한 얘긴데 손가락이 날이 가는 방향에 있으면 안 되겠죠 손을 내려 주셔야죠 보시면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랐습니다 반대편에서도 한 번 더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비벼주세요 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조금 더 남았으면 잘라 주는데 벌써 끝났네요 와우 손 안 다치는 아트나이프 요령 다시 한번 보죠 위로 자르지 말고 이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어만 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만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여러 번 이쪽 대각선 위로 살짝 두 번째는 반대편 대각선 위로 살짝 손가락은 날이 가지 않는 곳에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고 대각선으로 비벼서 자른다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여러 번 깎아가면서 자르는 게 요령이겠네요 평상시에는 궁극 같은 거 쓰시면 한 번에 끝내주시고 궁극으로 잘랐는데도 조금 많이 남았을 때만 아트나이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비면서 위로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깎아주세요 손가락은 위로 안 가고 아래로 숨기고 반대편에서 한 번 더 궁극으로 자른 거랑 똑같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트나이프를 사용하시든 궁극을 사용하시든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아트나이프로 나는 이걸 완벽하게 없애야지 하다 보면 계속 파고 들어가서 부품을 파먹게 되죠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건 엔딩은 사포 밖에 없습니다 아트나이프는 거의 다 없애는 중간 과정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를 먹는 마감 아트나이프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손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핫산연구원처럼 방심하지 않는 이상 손가락을 다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트나이프 이제 겁내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비벼서 깎아서 해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 못 먹는 마감이야 이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또 언제 본담 검프로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하단의 메일 주소로 제보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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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